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은 19.7%에 불과했습니다. 2012년 이후 같은 설문에서 역대 최저이자 첫 10%대 기록입니다.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1.4%에 불과했고,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순이었습니다.